원스톱라이브! ESBC! ESBC! 혹시 이 사람을 알거나 본 적이 있나요? 둘 다? 네 5점 만점에 별 몇 개를 주고 싶어요? 3점? 3점? 친구는? 전 4점 4점을 준 이유? 매력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 나이가 몇일 것 같아요? 스물여덟 스물여덟? 그리고 친구? 30대? 30대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몇 점을 주고 싶나요? 4점 4.7? 4.7 높게 귀여워요 4.7을 준 이유가 귀엽게 생겨서 그러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20대 본 적 있나요? 이 사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4점이에요 4점? 그리고 친구는? 저 5점 5점이요? 4점을 주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피부색이 섹시하네 피부색이 섹시하다 웃는 거 웃는 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웃는 모습이 귀엽게 생기고 피부색도 섹시해 보이고 윗반석 달걀 윗반석 달걀 웃는 게 너무 예뻐요 웃는 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눈도 눈도 예쁘고 빠져들어갈 것 같은 매력이 있으시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사람에 대한 나이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몇 살일 것 같아요? 28? 28 30 30 30대 초반 30대 초반 27 28 30대 초반 30대 초반으로 보인다 이거죠? 4개? 4개 미소가 4개를 주신 이유는 미소가 아름다워서 미소가 아름다워서 나이가 몇 살이 되겠지? 20대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이요? 이 사람은 사실 29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일단 이 사진인데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네 잘생겼는데 4점? 4점 4점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미소가 미소가 아름답고요 귀엽게 생겼네요 귀엽게 생겨서요? 언니는 2점을 주셨는데 저는 눈이 부리부리한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아 눈이 쌍꺼풀에 짚고 짚고 이렇게 이 사람 혹시 몇 살처럼 보여요? 어려 보이는데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 3점 4점 4점 3점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마마보이일 것 같아요 약간 마마보이일 것 같다 너무 피부가 집에서 엄마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아 피부가 깔끔하고 피부가 너무 고와서 네 4점을 주신 이유를 여쭤봅시다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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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어떤 식으로 잘생겼는지 너 피부가 좋고 네 피부가 높아서 피부가 좋고 코도 오똑하고 애교살 애교살 눈밀 애교살 눈이 너무 예뻐요 눈이 너무 예뻐요 눈이 너무 예뻐요 너가 그냥 안에서 눈이 너무 예뻐요 itus이 너무isf też 눈이 너무 예뻐요 손이 뭔가 dime 손이 두명이 수빈할 수 있는 눈이 잘ош진 눈이 잘어졌다